많은 분들이 오정현씨한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인데 이정환씨 외롭거나 괴로울 때 어떻게 견뎌내시나요? 저는 유리멘탈이라 휘청해요 해주셨거든요 워낙 여러가지를 많이 하고 또 중간에 방송에서 슬럼프가 예전에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훌륭하게 극복해내시고 지금 워낙 여러가지를 잘 해내고 계시니까 이걸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 저도 강철 멘탈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산전수전 공중전 심해전까지 겪다 보니 그게 유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제가 겪고 극복하면서 느낀거는 혼자 감내하면 안되구요 혼자 하면 안되구요 네 절대 안되구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나는 원래 멘탈이 강하니까 이거 안되구요 주변 분들 정말 믿을만한 한두 분이 계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남의 시선 일도 안 중요해요 일도 안 중요하다 네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의 코멘트 같은 것도 글쎄요 내가 운전할 때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움직이는게 되게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알바 했던 것도 사실 남의 시선이나 이런거 생각했으면 아예 못했을건데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지내니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주변에 걱정 끼치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나의 주체를 갖는게 좋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내가 누구랑 같이 얘기할 수 없을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거 저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BTS 영상을 탐구합니다 BTS 영상 그러니까 그런거죠 갑자기?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근데 그거를 잊어야 돼 나도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밤에 누워갖고 이제 머리는 비워야 되니까 그걸 계속 생각해서 나아지는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절로 웃게 되는거죠 나를 웃게 하는 무엇을 만드는게 좋은거 같아요 내가 몸이 웃으면 그게 정서에도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추천드리는데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어떤 맥락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 목소리의 힘을 통해서 어느정도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